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전해하시던 형님과 표대로 여러분에게 재미난 야담을 전해줄 김판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꾸물꾸물 몰려드는 걸 본께 비라도 내릴 모양이구먼 박물장수 전서방 오늘도 가쁜 숨을 몰아지며 힘겹게 산등성이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헐렁헐렁 곧 자빠질 것만 같습니다 그려 겨우 숨을 고르고 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아 신세 다령을 하는데 제기롤 인자 이 집도 못해 묶었네 이놈의 다리가 말을 들어야지 당장이라도 땅바닥이 꺼질 듯 한숨을 쉬고는 곰방대를 꺼내 바윗돌에 탁탁 털고 연초를 구겨넣습니다 지미롤 비우기 전에 내려가야 쓴디 그럼이야 입에 곰방대를 무는데 갑자기 어디서 짐승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뭔 소리요 두려움과 호기심에 살금살금 큰 나무 뒤로 걸어가 보니 커다란 고라니 한 마리가 사냥꾼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고 그 곁에는 새끼 고라니 세 마리가 멀뚱멀뚱 서서 제 에미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고 저놈 올무에 걸렸구만 전서방이 가까이 다가가자 새끼 고라니가 모두 도망가고 에미 고라니는 두려움에 가득한 얼굴로 전서방을 바라보는데 야 이놈아 잘 살피고 다녀야지 그러며 고라니 곁으로 가서 조심조심 올무를 풀어주었죠 다행히 자기를 도와주려는 걸 알았는지 미동도 없습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걸렸는지 쉽게 빠지질 않으니 고라니가 고통스러운지 꽤 꽤 비명을 질러댑니다 겨우 한참 만에 올무가 빠졌죠 됐다 싸게 가거라 담부터는 조심해서 댕겨 이 녀석아 그러자 고라니가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절룩거리며 걸어갑니다 전서방이 손을 들어 흔드니 고라니 가족이 고맙다는 표현인지 한참을 서서 전서방을 바라봅니다 다시 박물고리짝을 메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죠 해도 고프고 술도 고파 우선 주막집으로 갔습니다 주먹 나왔소 워메 전서방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래요 난 죽은 줄 알았지라 예끼 이 사람아 내가 돼지기를 바라는 사람 같구만 그럴 리가 있겄소 하도 격조여서 그랬제 싸게 오시오 곧 설날이 다가오니 손님이라곤 달랑 떠돌이 관상쟁이 한 사람 만져 있었쥬 주먹 오늘 손님도 없는디 같이 한잔 하세 좋지라 그람 싸게 방으로 드갑시다 참 여기 계신 거사도 혼자 자작인디 같이 한잔하면 어떠요? 좋구먼 거사님 같이 한잔 하시고 써라? 나야 좋사 마침 혼자 마시려니 적적하던 참인디 세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잔 술이 들어가니 점점 허물이 없어지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며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모가 한 잔을 한숨에 들이키더니 나야 서방이 있나? 설날이라고 찾아올 자석이 있나? 한편으로 신간 편하다가도 외롭기도 하여오 나도 그렇소 젊어서 돈 많은 부모 만나 파라꼬루 흥청망청 지내다가 결국 남은 것은 불알 두 쪽 뿐이고 먹고는 살아야 해서 사주를 배워 이 짓을 하고 산다오 관상쟁이가 다시 술잔을 들이키며 신세 한탄을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전서방 차례인데 그때 갑자기 세차게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전서방이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더니 아이고, 뭔 놈의 비가 이리 온가? 날도 추언디 그리고는 탁주잔을 한참 바라보더니 나도 사연을 말하자면 책이 세 권이요 그러며 허공을 바라보더니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난 이웃 동네사는 참한 색시를 소개받아 스무살의 장가를 갔지라 그때는 새우젓을 팔았는디 제법 장사도 잘 되고 묶어살만였지라 그러다 얼마 후에 마누라가 태기가 들어섰다오 그러더니 다시 술잔을 들이킵니다 그래서 자석 나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라 참 그때가 좋았는디 다시 말을 멈추고 잠시 상념에 젖는 전서방 그러던 어느 날 아내한테 복통이 와서 곧 산파를 불렀지라 근디 마누라가 워낙 몸이 약해서 하열을 합디다 어찌됐든 산파가 서둘러서 아이를 빼내려고 용을 쓰는디 갑자기 산모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는 것 아니겄소 산파가 깜짝 놀라 산모를 살펴보니 이미 실신을 했지라 얼굴을 꼬집고 뺨을 때려봐도 산모가 정신을 못 차리는디 그러더니 다시 술을 헐컥헐컥 마시는 전서방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둘 다 그날 갔소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주무와 관상쟁이가 고개를 숙이는데 아이고 미안이요 내가 술 한잔 들어가니 술맛 떨어지게 개난말까지 혔나보 좋은 얘기도 아닌디 참말로 우리 세사람 팔자두 기구어당께요 그러게 말이요 어쨌든 그 뒤로 집은 우리 먼 친척 고모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전국 팔도를 누비게 되었소 세사람은 누가 먼저나 할 것도 없이 술잔을 들이킵니다 자 인자 좋은 얘기나 합시다 비도 오고 날도 추운디 주모가 얼른 말을 봤더니 그나저나 혼자 떠돌아다님은 회포는 언제 푼다요? 분위기가 썰렁해서였는지 응담 배설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나야 가끔 주막에서 삼패 기생이나 만나면 할까 영 기회가 없다네 거사님은요? 난 그냥 참지라 그러자 그 대답이 우스웠는지 두 사람이 배를 잡고 웃는데 참는다고 참아져요? 그거야 전 서방이 더 잘할 것 아니요 그러면 주모는 어찌 허는가? 나야 주막을 허다 보면 별놈들이 다 꼬이지라 돈을 싸 갖고 와서 살림을 차리자느니 술 먹고 강제로 덤비는 놈 어떤 놈은 기둥 서방 허겄다는 놈 참말로 별놈이 많은디 아직 거정 순정이 남아 있어서인지 돈보다는 허우대에 좋고 나긋나긋한 말로 애간장을 녹이는 남자가 그러더니 혼자 또 깔깔깔 웃는데 그때였습니다 관솔불에 비친 전 서방을 빤히 쳐다보던 관상쟁이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전 서방은 곧 아들이 생기겄어 아니 그게 또 무슨 말이오 아들이라니 인자 와서 세장가를 갈 수 있는 팔자도 안 되고 우리 거사가 술이 꽤 취였나 보 아니요 분명히 아들이 생길 것이오 그러자 전 서방이 화를 펄컥 내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그러더니 옆에 앉아있는 주모를 보며 혹시 모르지 임자가 내 아이를 하나 낳아준다면 주모가 눈을 흘기더니 아까 말였지 않소? 젊고 잘생긴 놈이 좋다고 이 사람아 나도 왕년에 계집괴나 울렸던 사내라고 세 사람은 어느 정도 술이 취하자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두 사람은 초반을 마치고는 잘 가시오 또 봅시다 예 내 말 명심하시오 아들이 생길 것인께 아니 이 양반이 술이 덜 깼나? 시끄럽소 싸게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그렇게 헤어진 전 서방은 다시 박물고립장을 메고 거기 시작합니다 아들 별 미친놈 다 먹었네 이 나이의 아들은 개뿔 사실 전 서방은 마누라와 태어나 보지도 못한 자식을 묻고 산을 내려와서는 개차반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돈만 생기면 술집을 전전하고 온간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죠 밤에 몰래 정 찍어둔 과부집에 들어가 못된 짓을 하였고 어떤 날은 대낮에 술 먹고 여염집 아녀자를 손대 동원에 끌려가서 흠신 두들겨 맞고 꼭사리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증오심에서 피로댄 바락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 50이 넘어 이제는 기력도 없고 몸도 자주 아프니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새우젓 장사 치필묵 장사 엿 장사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다 지금은 박물고리 짝을 메고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죠 고향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나이 먹고 다리에 힘이 빠지니 이것저것 고민이 많아집니다 마누라와 자식 묘는 누가 벌초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정들었던 친구도 보고 싶고 한참을 그런저런 생각으로 걷는데 천서방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으니 새 밑에 아버지와 다정하게 걸어가는 부자의 모습이었죠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부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태어나서 자랐으면 전 녀석만 할 것인디 그리 생각하니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제는 혈이 열 단신 죽으면 묻어줄 자식도 없는 몸뚱아리 천서방은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죠 아무리 내가 개차반 인생이라 헐지라도 길거리에서 객싸울 수는 없구먼 그래 고향으로 가자 없어도 맨편한 고향이 최고제 발걸음을 돌린 천서방은 전라도를 향해 힘차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리도 돌아가기 싫었지만 뼛속까지 그리웠던 고향이 묵전입니다 한참 눈에 익은 까치고개를 넘는데 저 멀리서 탁발 3위승이 걸어오니 달린 길에서 만나 동행하게 되었죠 아직 귓불에 솜털도 가시지 않은 듯 어리고 대략 열 서너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니 스님은 어찌 그리 어린 나이에 불문에 귀했소 뭔가 사연이 깊어 보입니다 그러자 3위승이 슬픈 교정으로 천서방을 빤히 바라보는데 그래 지금 탁발을 가시는가 보 아니어라 사실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연이 있구만이라 이리 만나 같이 걷는 것도 2년인디 한번 말씀해 보시구려 하지만 3위승은 별다른 대답 없이 걷기만 합니다 말하기 곤란한가 보 아니어라 사실은 제 아버지를 찾아 다니고 있구만요 뜻밖의 대답에 천서방이 깜짝 놀라대무르니 아버지를 찾으러 다닌다거라 예 노자 없이 다니기에는 탁발 3위승이 좋거든요 아 그럼 3위승이 아니란 말이오 예 아니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시오 모르는 인께 이리 찾으러 다니지라 아이고 미안여구먼 이름은 아시오 모릅니다 혹시 생김새라도 알믄 얘기였시오 내가 팔도는 다 누비고 댕긴 사람인께 알 수 있을지 모르겄소 지도 생김새는 알 수 없으나 아버지는 새우젓을 팔고 다니셨다 허더만요 그려? 예 사실은 어무이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지가 매일 아버지를 찾은께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라 3위승 차림의 소년이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단께라 밭을 매고 하도 날이 더워 어무이가 냇가에서 멱을 감고 옷을 입는디 누가 뒤에서 어무이한티 몹쓸 짓을 혀다 허더만요 사실 어무이는 나이가 찼음에도 시집을 못 가시고 계셨지라 어릴 적 천연두를 심하게 걸려 얼굴이 흉하게 군보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고 계셨는디 그런 일을 당하신 거지라 그러자 전소방이 깜짝 놀라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혹시 어무이가 그 사람 얼굴은 봤다고 허던가요? 아니어라 뒤에서 앉는 바람에 얼굴은 못 보셨는디 새우젓 냄새가 진동였답니다 그래서 새우젓 장사가 아니었나 생각하시는 거고요 얼굴은 그리 얽었지만 참말로 저희 어무이가 착하셨지라 돌아가실 때도 비록 못된 짓은 당했지만 저의 친분이 꼭 한번 보고 싶어 하셨지라 그래서 매일 칠성님께 빌었지라 전소방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혹시 자네 나이가 어찌 되는겨? 열다섯이구먼요 그랴 고향은 어디요? 전라남도 구레랑 깨라 박물지게가 넘어가고 전소방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년이 깜짝 놀라 전소방을 부축하니 이름이 뭐여? 아버지 조남을 알 수 없어 어무이 성을 따랐는디 홍장수라 합니다 장수 장수라고 전소방은 지난날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분명 개 자반으로 살 때 콤보 처녀를 뒤에서 건드린 적이 있었죠 얼굴이 너무 추해 치마로 뒤집어 씌우고 그 짓을 한 적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는 새우젓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전생호는 소년을 껴안고 목이 터져라 울어댑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내 아버지랑께 아침부터 까마귀가 변진사 집 처마에 앉아 닦아 울어댑니다 아이고 저놈의 까마귀 아침부터 재수없구로 날아와서 지랄이고 그러더니 땅바닥에서 돌을 주워 까마귀를 향해 냅다 던지니 후드득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영택이가 변진사 옆으로 와서는 할배여 저건 뭐라해? 응 까마귀란다 저놈의 새끼는 못된 흉조란다 손자영택이는 자기도 돌을 집어 빈 하늘에 던지는데 자 준비됐으면 가제 오늘은 집안 어른인 탕숙의 생신입니다 변진사는 손자영택이를 데리고 탕숙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배여 감옥 만난 거 천지가해 그럼 우리 영택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사내진미란다 우리 손자 가서 마이 묶으라 영택이는 신이 난 듯 변진사 손을 잡고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릅니다 잔칫집에 도착하니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흥겹게 술을 마시며 탐소를 나누는데 어이 변진사 왔는가 예 저 왔임더 마당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는 친지들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그래 퍼뜩 하소 예 영택이 도착 고마 고놈 참 똘똘하게 생긴네 두 사람은 비어있는 자리에 앉았죠 영택아 마이 물아 예 할배 내 잠시 당숙 어른께 댕겨올 테니 묻고 있거라 예 할배 그때 변진사가 들고 온 선물을 당숙에게 전해주러 갔죠 당숙님 만수무강 하이소 고맙네 자네도 무병무 타락이나 그러며 퍽담이 오고 가는데 갑자기 큰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기와 영택이가 앉았던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팔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깜짝 놀란 변진사가 달려가 보니 손자 영택이가 숨을 캐캐거리며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 게 아닙니까 영택아 와그라노 영택이를 안고 있던 사촌을 밀치고 개부러진 영택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큰일 났심도 영택이가 인절미를 먹다가 목에 걸린 것 가심도 변진사는 영택이를 눕히고 등을 치기 시작했죠 영택이는 사지를 떨며 팔버둥치는데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도 떡이 손에 닫힐는데 버뜩 의원 불러온나 변진사도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잠시 후 파둥거리던 영택이의 손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지더니 숨이 먹고 말았습니다 변진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죠 그때 탕숙의 아들이 축 처져있는 영택이를 안고 안체로 가서 눕혔습니다 어리빠진 변진사 잠시 후 구곡간장이 끊어질 듯 고통의 통곡소리가 온 집안을 흔듭니다 사인교 가마를 타고 겨우 죽은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사랑제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초부가 나와 영택이를 보더니 실신을 해버립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이소 권대감은 나이든 아버지를 흔들어보지만 미동도 없습니다 그 뒤로 마누라와 자식들이 뛰쳐나와보니 영택이는 죽어있고 초부는 실신에 있으니 모두 넋을 잃고 주저앉고 맙니다 머슴들이 초부를 안아 사랑제에 눕히고 영택이는 반체 병풍뒤에 눕히고 천으로 얼굴을 덮었죠 한동안 변진사집엔 곡소리로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넉넉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 집사는 곧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에 차양을 치고 한여왕 머슴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했고 집사는 관과 수위를 준비했죠 가족은 모두 동곡하느라 탈진했는지 일어설 기력도 없나 봅니다 겨우겨우 집사의 지휘 아래 장례식이 진행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드넓은 마당에 빈소가 차려졌건만 조문객이 한 명도 없고 겨우 문중일가 친척만 왔다 갈 뿐 그렇게 돈도 많고 방귀 깨낙뛰는 집안의 장례식이 이렇듯 쓸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날도 아닌데 주막은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놈의 영감탱이 샘통이제 묻고 내가 극해 한 번 당할 줄 알았다 아이가 어린 것만 불쌍하지 다 지하래비 웃보다 웃보 누구 한 사람 애통해 하는 사람 없이 박담만 쏟아내고 게다가 웃는 사람까지 있으니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견진사는 그간 증조부 때부터 고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장리살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여지없이 동네 건달들을 시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살림살이 밥주거까지 빼앗아 갔죠 그것뿐인가요 한 번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이제 열여섯 먹은 딸내미를 자기 후첩으로 데리고 가서 농락하였고 결국 견디지 못한 딸이 목을 매는 일까지 있었죠 이렇듯 현진사 증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악행을 통원에 발고를 해도 뇌물로 사또와 한통속이 되어 돌이어 발고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고을 사람들은 현진사 이름만 거론돼도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하나 슬픔을 나누는 이가 없죠 겨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변진사는 그 길로 틀어누워 버렸습니다 먼저 쓰러졌던 조부도 영 일어날 기미가 없네요 집안의 두 과장이 틀어누우니 모든 식솔들은 살얼음판 며칠 며칠 후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변진사의 아버지가 결국 또 층손자를 따라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변시 집안에 줄초상이 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꽃상여를 들 사람이 없으니 집사가 옆동네에 가서 웃돈을 주고 상여 군들을 불러옵니다 조선시대 상여는 마을 사람끼리 상두계라고 해서 서로서로 들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주위에 누가 돌아가시면 한 동네 사람들이 동원되어 상여꾼을 했는데 누구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앞소리꾼과 뒷소리꾼의 후슬픈 만가를 들으며 변진사는 이제 더 이상 곡을 할 힘도 없어 넉락한 얼굴로 상여 뒤를 겨우 따라갑니다 겨우 50걸음도 못 걷고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부친을 선산에 묶고 돌아온 변진사는 그대로 집에 돌아와 실신을 하고 말았죠 겨우 며칠만에 눈을 뜨자마자 혼자 선산에 올라 아직 떼짱도 제대로 덮이지 않은 손자의 작은 무덤 앞에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서 구곡간장이 끊어지듯 소비죽여 울음을 짭니다 밤늦게까지 그리하니 횃불을 든 머슴들과 산지기가 올라와 변진사를 들쳐 엎고 산을 내려오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 뒤 변진사의 부인은 손자와 시아버지 무덤을 찾아 평소 시아버지가 좋아했던 깨가든 송편과 손자가 좋아했던 육화를 만들어 열흘에 한 번 무덤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떠나자마자 주변 숲속에 숨어있던 커렁뱅이 아이들이 우르르 뛰쳐나와 그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처음에는 승냥이나 산짐승이 먹어치운 줄 알았는데 그 먹은 모양새가 짐승의 흔적은 아니었던 거죠 머슴이 이 사실을 변진사에게 알리자 크게 역정을 내더니 어떤 문디 자식들이 그 음식을 묶는단 말이고 내 이놈들을 당장 그러자 옆에 있던 착한 부인이 여보 누가 묵든 맛있게 묵어주면 감사하니라인교 그러이까네 고마 내비두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된다 아입니꺼 그러자 변진사가 시끄럽다 내 이것들을 당장 하며 씩씩거리더니 며칠 후 다시 송변과 유거를 속구리에 담아 풍분앞에 둡니다 또다시 거렁뱅이 아이 서너 명이 울타쿠나 하고 풍분에 놓인 송편을 입안 가득히 넣다가 태태 헛구역질을 하며 패터내기 시작하는데 아이쿠 송편 속에 개동이 잔뜩 들어있던 것이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현진사 괘씸에 미소를 짓더니만 썩을 놈들 그래 개똥 송편 맛이 어떻노 어차피 짐승들이 먹어 치울 송편 그 꼴도 못 보는 변진사 그런데 또다시 불행은 변진사를 가만두지 않았죠 술의 쥐에 손자봉분을 끌어안고 울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만 입이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한쪽 다리까지 마비가 와서 만즌댕이나 다름이 없죠 그날도 역시 머슴들이 들쳐엎고 집으로 오니 마님이 기가 막힌 듯 주저앉습니다 아니 영감 이게 또 무슨 꼬라지요 현진사는 흉측하게 틀어진 얼굴로 어버버 말도 못하고 아내를 바라봅니다 영감 이러다 다 죽겠소 인자 제발 착하게 좀 사입시도 어차피 죽어 뻗들어지면 문드러질 몸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안합니꺼 현진사는 몸을 바둥거려보지만 한치 앞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비관한 현진사가 문고리에 허리띠를 풀어 목을 매려는 걸 지나가던 머슴이 방문 창호지에 비친 모습을 보고 황급히 들어가서 뜯어말렸습니다 나리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버버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현진사 또 한 번 초상을 치를 뻔하였으나 현진사 목숨은 참으로 길기도 합니다 그날 밤 소동이 있고 현진사 곁에는 늘 머슴이 지키고 앉아 현진사를 감시했죠 집안의 흉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마님은 평소 안면이 있던 송월사 해량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얘기하고는 스님 이 죄를 우애하면 씻어낼 수 있습니까 제발 큰 가르침을 주이소 해량 스님은 입을 굳게 다물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부인 내 지금 꺼정 변진사 한테 그리도 알아듣게 얘기했거늘 날 사람 취급도 안했다 아입니꺼 결국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구먼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래가 다시 한번 스님한테 도와달라고 이래 찾아온 거니 내치지 마이소 부인은 해량 스님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정 부인 뜻이 그러하다문 변진사를 여사차례 델꼬오이소 예 스님 분부대로 하겠심더 그리하여 변진사를 송월사로 데리고 갔죠 그날부터 해량 스님은 변진사의 몸을 살피고는 중풍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먹이고 다시 한번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거부하던 변진사가 시간이 갈수록 스님의 말씀에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소 자신은 뭐라 생각 하시는교 내 말 이해했는교 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간 인색하게 사람들 괴롭히며 모았던 그 돈이 독이 된 거라 예 변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떨굽니다 그렇게 해서 변진사가 이곳 송월사에 들어온지 두 해가 지났습니다 아내도 열흘레 한 번씩 산에 올라와 정성으로 치성을 들였죠 하지만 변진사는 오랫동안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싶어 포기하려던 순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이 제자리를 찾고 다리의 마비도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변진사가 해량스님을 찾았죠 스님 지가 몸이 되돌아온 것 가심더 이 모두 해량스님의 덕입니다 아니라 예 그거는 변진사가 속죄하려는 정성을 보고 부처님이 자비를 내리신 거지 변진사는 몇 번이나 합장을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변진사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써놓은 명부를 주며 여보게 여기 적어둔 명부대로 쌀을 노놔주게 예? 집사가 깜짝 놀라더니 쌓쌀을 노놔주라고 해? 응 벗득 곶간을 풀고 쌀을 노놔주게 어리둥절한 집사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까지 터듬으니 그냥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명부에 적힌 거 보이 꽤 많은 양인데 그래 맞다 벗득 서두르라 집사는 본부대로 머슴들과 함께 쌀을 나누어주기 시작했죠 아니 이게 웬 쌀이고 이거는 변진사가 주는 쌀이라 해 골 사람 백이면 백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기고 난 쌀 필요 없어 퍼뜩 갖고 가이소 모두 한결같이 쌀 받기를 거절하니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집사가 대감께 그대로 하회니 그래 그럴만도 하지 다 내 탓이다 내 탓 이번엔 변진사가 직접 카가호호 방문하여 여보게 제발 받아두게 내 지난 날 저지른 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네만 조금이라도 내 죄를 속죄하고자 주는 것이니 의심 없이 받아주게나 그제서야 코울사람들이 진짜 나중에 딴 말 안하는 거 맞지? 그냥 주시는 거 맞지? 그럼 물론이지 내 증서라도 쓰라 카면 써줄게 그리하여 겨우 코울사람들에게 쌀을 모두 전해주었죠 그리고 당장 개똥송편을 먹게 했던 커렁뎅이들을 불러 성대학의 잔치를 열어주고 돌아가는 길에 엽전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코울사람들은 저 미친 노인네가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변했다는 사람과 개과천선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반반 난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변진사는 동네 크고 작은 대소사에 큰 돈을 쾌척하고 어려운 사람에겐 고리를 떼지 않고 무의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변진사의 변화를 믿기 시작했죠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선산에 올라가 착초도 베어주고 변진사 집에 일만 생기면 서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소매를 접습니다 죽은 소상집 같았던 변진사 집이 이제는 매일 활기가 넘칩니다 여보 고맙십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고 내가 자네한테 고맙지 그동안 못된 내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마음을 상했노 이상하게 재산은 줄어드는데 변진사의 마음만은 풍성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젊은 세 사람이 한 동네에서 살았답니다 그들은 천자니 맹자니 하는 글공부를 많이 하고는 더욱더 학문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개명성이 들리지 않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 공부하지 않으면 학문에 통달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는 세 친구가 함께 깊은 산중 철간에 들어가서 거기 계신 주디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해서 토통을 했는데 깨달음과 학문이 높아지니 이제 오작의 말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까옥까옥 하면 아 저기 무슨 고기가 있구나 이런 말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제비가 무슨 얘기를 지적이면 아 여기 뭐가 있구나 하고 알아듣게끔 되었답니다 하루는 공부를 마친 세 사람이 서로 고담 준론을 나누던 중에 야들아 이만치 공부였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을 테니 자 같이 안 나가려놈 그러니까 두 친구가 이 구동성으로 그러면 하산여역 얻네 그렇게 그렇게 의기 두합한 세 친구가 산속에서 바로 내려와 뽀누마을에 쏙 들어서니까 까마귀가 저기 거기 있다 저기 거기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까옥까옥하는 소비를 듣고서 거길 가서 들여다보니까 금방 칼레 찔려 죽은 시체가 덤불 속에 있는데 그 시체를 보고서 까마귀는 고기라고 했던 것이지요 저기 퀵이 있다 저기 퀵이 있다 그런데 세 친구가 그걸 들여다보고서는 누가 저런 악독한 짓을 혔다 참말로 못된 인간이구먼 그리고선 셋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포졸 사낫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세 사람이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는 뭘 들 그리 들여다보고 있슈 하고 가보니까 살인을 해서 거기다 숨겨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그 포졸들이 댁들이 살인을 헌 사람들 아니요 세 친구가 또 화들짝 놀라서는 아니란께요 까마귀가 저기 괵이 있다 괵이 있다 여서 우리가 와본께 여그 시체가 있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란께요 그러니까 그 포졸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슈 그럴 리가 없슈 포졸들은 세 사람을 보박하고 관가에 가서 원님한테 있는 대로 코에 받쳤죠 그래 원님이 그 세 사람을 하옥해뒀다가 다음날 다시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니들은 왜 사람을 살인해서 가시던불에다 숨겨놨냐 어떠한 왼수가 진사람이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절에 들어가 심령 공부를 해서 학문에 통달여서 하산오던 길인디 까마귀가 괴귀가 있다고 지적이길래 그래서 가본께 시체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셋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순간에 관가에 포졸들이 와서 우리를 묶어온 것이구먼유 우리는 죄가 없슈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원님이 역정을 내며 아직도 거짓말을 혀 다시 갔다 하옥혀 해서 다시 하옥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물어도 역시 똑같이 같은 말만 반복 하더란 말입니다 원님은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죄가 있을까 없을까 고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가 번뜩 떠올랐죠 그때는 마침 봄이 와서 통원 대들보에 제비가 새끼를 쳤을 때 였습니다 원님이 사람을 시켜 올라가게 하여 제비 새끼 한 마리를 꺼내서 원님의 관복 소매에다 넣었죠 집어넣고서는 세 사람을 옥에서 꺼내다가 다시 신문을 하는데 애미 제비가 원님의 머리 위에 떠서 지적을 지적을 하면서 사또님 지 새끼 좀 살려주시오 우리는 묵을 수도 없는 괴기고 죽여봤자 불쌍하기만 허니께 제발 살려주시오 제비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세 사람은 모두 듣고 있어도 원님은 무슨 소린지 알아듣질 못하고 있는데 원님이 그 세 사람들 보고는 니들이 그라면 오작의 말도 알아듣는다면 제비가 시방 뭔 이야기를 허는지 이야기해 보거라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다같이 이 구동성으로 사또님 관복 소매에 숨긴 그 새끼를 구해주시오 괴기가 크지도 않고 묵도 못하는 괴긴디 그걸 잡아가지고 왜 살려주지 않느냐며 불쌍한 새끼를 살려달라고 그려유 그러니까 원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과연 이 사람들이 오작의 말을 알아듣는구먼 하고 제비 새끼를 다시 제비 집에다 넣어주고서 이 사람들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옥에서 풀어주고 잔치를 버려줬지요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옥 속에 있었으니까 보상은 못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한잔 먹여서 보내려고 잔치를 하는데 국수를 갖다 줘도 먹지 않고 술을 갖다 줘도 마시지 않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안주를 해놨는데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그저 김치 어구 다른 풀떼기 안주 몇 가지만 집어먹고서 잘 먹었다고 간다고 일어서니까 의심스러운 원님이 포졸 하나를 시켜서 보이지 않게 뒤를 따라가보라 시켰단 말이지요 그래 포졸 그래 불러서는 너는 가다가 저 사람들이 뭔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몰래 듣고 오랑께 해서 그 포졸은 평복을 하고 세 사람을 몰래 따라가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물었죠 야 너 그 술을 왜 안 먹었냐 그러니까 그 친구 알 그게 술이요 사람 죽은 시체 물로 만든 게 술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두 친구도 역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너도 그리 배냐 나도 그리 배서 안 먹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물었지요 그러면 국수는 왜 안 먹었냐 그 국수도 시체 썩은 물을 묵은 밀이었당께 그 밀로 한 국수인 뒤 어찌 그걸 묵을 수 있겄냐 그래서 안 묵었지 다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는 왜 안 묵었냐 말도 말어 사실 그 괴기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인육 이었구먼 사람 괴기지 그게 돼지고기요 그래서 안 묵었지 그래서 순진한 채소만 묵은 거 아니요 나도 그랬어 그렇게 떠들며 한 잠을 가는데 또 한 친구가 사또님 관상을 본께 중의 상자더구만 상자가 뭐랴 처음 듣는 말인디 장계도 못 가는 중이 양자를 얻는 것을 상자라고 헌디야 중의 양아들이란 말이라고 그러고서는 셋이 걸어가는데 한참을 가도 더하는 얘기도 없고 하니까 포졸이 발길을 돌려 동원으로 와서는 세 사람한테 들은 대로 권님께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리고 말미에 사또님 아래기 황공하오나 사실 이런 야기 가정 혀쇼 뭔 소리랴 사또님은 중의 상자라고요 그러니까 사또가 포졸들 보고 당장 다시 가서 그 사람들 셋을 잡아오라고 명해서 다시 붙들어왔지요 세 사람을 마당에 꿇어 앉혀놓고는 국수 가져온 사람 얼른 조사해봐 국수는 어디서 나오미로 국수를 했다냐 그러니까 당장 밀을 만든 사람을 데려다 족치기 시작했지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초빈을 했거든 초빈이라는 게 지금 상녀집 마냥 집을 외단 가장자리나 산에다 지어놓고 시체를 3년 동안 그 속에다 매장해놨다가 제대로 산소자리를 잡아야 다시 매장을 하는데 그동안 몸은 썩어서 국물이 다 빠진단 말입니다 그 국물이 빠진 것을 밀밭에서 흡수해 그걸 빨아먹고서는 밀이 됐다 그 말이지요 초빈 옆에서 자란 밀로다 만든 국수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엔 다시 술을 빚은 사람 보고 물어보았지요 술도 초빙원 밭에서 배밀로 누룩을 빚어서 만든 술이구먼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 썩은 물로 술이 됐다는 것도 사실이었죠 다음은 그러면 돼지고기는 어째서 인육이란 말이 나온다 하고 사또가 백정한테 물으니 돼지가 새끼를 낳고선 애미가 죽었구먼요 애미 저절 빨아야 되는데 그너들 못하니께 할 수 없이 지 마누라 저절 짜서 나눠 먹여가지고 키웠슈 그래서 인육 즉 사람 저절 먹었음께 인육이라 했던 것이 아닐까 허는구먼요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 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또가 세 사람에게 물었지요 그러면은 너희가 나보고 중의 상자라고 했으니께 어째서 내가 중의 상자랴 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사또를 육보이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사또 우리는 그런 말 헌적 없슈 잘못 들었을끼 그런 말은 아니었슈 하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원체 심하게 물으니까 체념한 듯 사또 사실이 사실인디 어쩔끼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는디 댁의 대부인께 물어보면 그 이유를 분명 아실끼 몹시 화가 난 사또는 셋을 다시 하옥시키고 당장 말을 타고 온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대똘 밑에다 거적 자리를 깔고 앉아서 어머니 보고 대청으로 나오시라고 했지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맨발로 뛰어나오니 사또가 소매에서 비수를 꺼내 자기 목을 겨누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어머니가 얻는게 얻는게 칼을 치우고 이리 올라오믄은 내가 자세한 이야기를 혀주마 그래서 기수를 거두고 마루 위로 올라가서 어머니 역에 앉으니 아더라 내가 행실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요 내가 홀래를 올린지 을매 안 돼요 한여를 데리고 봄판에 나무럴 캐러 뒷산을 갔었는디 그때 뒷절 중놈이 느닷없이 덤벼서 겁탈한 일이 있었단다 그라고서 집에 내려왔는디 느그 아버지 하고도 금슬이 좋아 너를 수태여 낳았는디 난 니가 중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느그 아버지 아들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먼 관상쟁이들이 중의 아들이라고 헌다면 그 중놈의 시였는지는 인자와서 그건 모르겄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죄는 하나도 없고 내 과실도 아니며 중놈의 잘못이니께 이 애미를 용서할 테문 허고 용서치 않을 테문 니 맘대로 혀라 그러니까 사또가 침통한 표정을 짓더니 엄리 들어본게 엄리 과실이 아니구먼요 그라믄 이제까지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한 상씩 차려놓고 지냈는데 이제부터면 아버지 제상을 양하자 생하자 즉 아무리 중이라 해도 지를 낳아주신 아버지하고 길러주신 아버지께 따로따로 제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다시 동원으로 돌아와 세 사람을 풀어주고 그로부터 일련해 부친 제사를 푹원 지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기약없는 길이로세 어노어노엄 오이가리 넘차 노아노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저승길로 나는 간다 어노어노엄 오이가리 넘차 노아노 상두꾼들 앞에 선소리꾼이 유령을 흔들며 구슬픈 뒷소리를 하고 그 뒤를 따르는 만배는 노란 삼배옷을 입고 꼬이꼬이 곡을 합니다 아버지 김서방이 젊은 나이에 이승을 떠난 것이죠 김서방은 같은 고을 최대감의 마부였는데 하루는 언덕을 넘다 그만 말의 뒷발에 차여 언덕 아래로 굴러 온몸이 다치고 머리에 큰 부상까지 입었답니다 집으로 급하게 옮겨 두 가려간 약을 써보았으나 결국 숨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최대감이 만배를 불러서는 만배야 너 아버지 죽은 거는 애통하다만 그거는 너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 누굴 원망하거나 탓하면 안 되는 겨 알겄냐 야 최대감은 콩방대를 녹그릇에 탕탕 치더니 다시 담배를 넣어 물기 시작하더니 그건 그렇고 너 애비 약값으로 빌려간 돈은 우쩔 셈이요 만배는 만배는 화가 치밀었으나 꼭 참고는 시방 당장은 어렵고 말미를 좀 주셔요 얼매나 글씨 시방 확실치는 않지만 지가 반나시 일을 혀서 갚을게요 그러자 최대감이 미간에 내 전자를 그리더니 글쎄 내 곰곰이 생각해 봤는디 네가 우리집 마부로 이려서 갚는거는 어떠냐 내 늘을 가엾게 여겨 말하는겨 우리집에 마부 허겄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겨우 삼일장 지낸지 여흘도 안 지났는데 참으로 야박한 최대감 마침 만배는 제 애비가 살아있을 때 곧잘 애비를 도와 마부 일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여물을 끓여주고 갈길을 곱게 빗질을 해주고 말구백기인 것도 꼼꼼하게 긁어냅니다 만배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빗에 코가 끼어 최대감의 마부가 되었습니다 만배가 마구간으로 가니 아버지를 죽게 한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만배를 빤히 쳐다봅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죽인 왼수 하지만 미물에 불과한 이 짐승이 알고 그랬겠는가 불쌍히 생각하는데 차라리 최대감이 더 고약했죠 자기 집에서 마부로 일하다 죽게 되었는데 그 빌려준 약값 때문에 어린 만배에게 테를 이어 말고삐를 잡게 했으니 그날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감의 행차를 돕고 말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국비를 잡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있으니 동지 딸이면 멀고도 먼 남도 끝자라 해남까지 가야 하는 일입니다 남도 부사를 지냈던 최대감이 제주 부사로 있을 때 그곳 자리젓 배추쌈에 폭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동지 딸이면 제주도 서귀포에서 잡힌 오동통한 자리돔을 2년간 삭힌 것을 공수해서 배추쌈에 올려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인 최대감 싱싱한 배추잎에 기미 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살밥과 자리젓을 올리고 싸서 먹으면 아삭아삭 씹히는 맛과 시큼털털한 자리젓이 어울려 밥을 두 그릇이나 비우게 되는 밥도둑입니다 그래서 최대감은 돈이 얼마가 들던 제주에서 자리돔을 공수해오고 해남에서 산배추를 구해오도록 하는 것이죠 올 겨울도 어김없이 자리젓 배추쌈에 환장한 최대감은 만배를 시켜 해남까지 가서 배추를 구해오라 명했습니다 한양에선 얼갈이든 봄똥이든 그런 쌈배추를 구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던 일을 만배가 이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종일 엉덩이가 찢어져라 말을 타고 달려도 빨라에 열을 이고 게다가 눈이라도 만나면 보름 이상은 좋게 걸려야 도착할 수 있으니 이미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여 시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성질급한 죄대감은 사정도 봐주지 않고 노발대발 불같이 화를 내니 해남까지 죽기 살기로 달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군살이 배겼지만 처음엔 엉덩이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도 해남은 멀고도 멉니다 자리젓은 시간이 갈수록 만나게 익어가니 최대감이 코를 박은 채 킁킁거리더니 만배야 이번에 절대 늦으면 안 되는겨 또 지레기를 맹글문 경을 칠겨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만배가 하루도 안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놈 만배야 너 안 갔느냐 최대감이 성이 나서 고함을 지르려는 순간 만배가 들고 온 보따리를 슬그머니 내놓는데 대감마님 이것 한번 드셔보셔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깜짝 놀라며 입이 뒤끝까지 찢어집니다 아니 아니 이게 뭐요 그 안에는 방장 뜯어온 듯한 싱싱한 폭배추가 들어 있는 게 아닙니까 만배야 이거를 어디서 갖고 왔냐 야 사실은 지엄니가 그동안 밤잠도 안 자고 재배한 거예요 그래 그게 사실이요 아니 그거를 으찌 재배였단 말이요 이 추운 한양서 야 그것은 지엄니만의 특별한 재배법이 있구먼요 그래 일단 자세한 건 나중에 물어보기로 허고 그러더니 당장 한여를 시켜 밥을 준비하게 합니다 잠시 후 밥상이 들어오자 폭배 주위에 하얀 쌀밥을 올리고 자리젓을 한입 가득 넣는 최대감 당장 눈물이라도 흘릴 듯 감격하는데 그래 이 맛이요 내가 이 맛댐시 죽고 사는겨 어째 배추도 이리 아삭하고 싱싱하다니 만배가 가져온 얼갈이는 어머니와 궁리궁리한 끝에 한겨울 얼갈이 재배법을 퍼득하여 만든 것입니다 만배가 살고 있는 남양받이 산자락에 붙어있는 초가 3간 앞마당 열 대평을 초가을부터 틈나는 대로 파내려가고 석자 깊이로 땅을 파서 길가로는 황포 흑벽도를 무로 세워 구불길을 만들었고 개울가 산비탈에서 구한 넓적한 정석을 평평하게 놓고 흙을 덮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생각은 만배 아버지가 살아생전 방코드를 만들 때 썼던 방법을 더듬어 기억해낸 것이죠 요즘 같으면야 요즘 같으면야 비닐하우스에 쉽게 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만배야 만배야 어떻게 배추를 맹그렀는지 알려다오 대감 나으리 그거는 지 엄리만 알고 계셔서 지는 몰라요 글문 당장 내 에밀 데리고 오란게 하지만 만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나으리 그거는 묻지 마시란께요 아니 이누아 그깟 것 좀 알려달라는데 그려 만배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더니 만배야 글문 앞으로 나헌티 배추가 끊어지지 않게 갖다 주란께 그라믄 되잖요 그라믄 나으리 지가 앞으로 1년간 배추를 갖다 드릴 텐께 마법의 일은 오늘로써 그만둘게요 뭣이라고 글문 나헌티 자용해간 돈은 나으리 배추 값은요 그놈 참 당돌하네 내가 배추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너의 당돌한 꼴을 못 보겄네 만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대감을 빤히 바라봅니다 알것슈 곧 배추를 팔아 지 빚을 모두 탕감할게요 그러자 최대감이 못마당한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알았다 글문 내 말대로 헐티니 그리 허자 그놈 참 인색허기는 만배는 그날로 마부이를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의 배추재배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욱더 새로운 재배법을 구원해내었죠 버려진 너와 문짝에 한지를 바르고 들기름을 먹여 위를 덮고 아궁이 불을 지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얼갈이 배추상을 틔웠을 때는 어미와 얼싸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죠 그 뒤 1년이 지나고 빚을 모두 판감한 후부터는 비싼 값에 최대감에게 배추를 팔았으며 곧 소문이 나서 나라님 수라상에도 오르게 되어 큰 돈을 벌게 되었다 합니다